전통적인 치아노 타입 건프린트를 매체로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 한희준입니다. 언제나 흐르는 대총호는 대총호의 자연과 인간의 상유자공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대총호는 아름다운 경관과 그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의 시간, 흐름을 담고 있고요. 변화하는 자연의 흐름을 강조하고 동시에 인간의 삶과 활동이 자연이 어떻게 규류하고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고자 합니다. 대총호의 시간을 기록하는 것은 나에게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시간은 역사를 만들어내는 소중한 요소이며 대총호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자연의 다정함과 포옹력을 담아내어 우리가 자연과 함께 살아가며 서로 이해하고 포옹하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불의 흐름과 바람소리 그리고 빛으로 만들어낸 이미지는 우리에게 안정감과 평화로움을 전달하며 이러한 파장은 대총호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명체와 자연 환경들이 포용하고 서로 이해하며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총호의 시간을 기록하고 변화를 표현함으로써 나는 대총호에서 자연과 인간이 서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대총호의 시간을 기록하고자 합니다.